그래야 나도 한이 덜 쌓여요. 왜냐면 다 줬는데 다른 여자가 체감해. 나도 먹었지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애고를 남처럼 관리해야 돼요. 내 애고가 억울할 일을 미리 막아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멀리복. 저는 그런 걸 되게 섬세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을 미워할 것 같으면요. 지금 차라리 조금이라도 요구해서 더 억울하게 해놔요. 내 애고가. 분명히 나중에 내가 억울해야 할 거거든요. 내 눈치가. 그러면 미리 덜 억울하게 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를 도덕군자라고 생각하고 해놓으면 안 돼요. 다들 자기가 한 성인인 줄 알고 그때 기분엔 그럴 수 있죠. 근데 항상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이런 감정이 다 지나간 뒤에도 내가 괜찮을까? 그러면 그때는 미리 좀 수를 나누는 거죠.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살짝살짝 내 애고를 위한 배려. 그게 나중에 나를 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죠. 옛날 스타일들이 그래요. 다 퍼주고 희생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근데 뭐냐면 이게 서로 너무 과학적으로 살았어요. 옛날 거가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진짜 되게 무감각하고요. 공감도 없고요. 좀 함부로 돼요. 조선시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개인 감정을 그렇게 소중히 안 여겨요. 지금은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극치까지 왔잖아요. 나의 개인 감정을 존중하는 극치까지 온 세상인데 조선시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단이 중요하고 문중이 중요하고 개인은 희생해야 돼요. 집안의 만남인 거고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문화로 오다가 이렇게 오면 진짜 다르거든요. 옛날 것만 우리가 막 그때는 이랬지 하고 추구해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중을 잡아야 돼요. 균형. 옛날과 조선과 지금 사이에 또 균형을 잡은. 내 개인 감정을 너무 누르고 슈퍼해고 막 강력한 슈퍼해고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애를 키웠는데 애가 알아주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알아주지 않아요. 서로 그냥 한만 쌓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면 괜찮아요. 해주고 애가 나를 버리더라도 종생이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너는 이미 어엿하게 잘 컸으니 내 몫은 했다. 이렇게 완전 대화적인 생각으로 무장해 계시면 괜찮은데 애고는 이제 서운한 게 생기죠. 당연히. 너무 올인하는 문화 속에서 지금 금쪽의 질이 되고 양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들어주면 고마워서 더 잘할 줄 알았죠. 근데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와서 손 터시면 어떡해. 매니저 두고 살다 갑자기 매니저가 고만하겠다 그러면 충격받는다고요. 진짜 연예인들 땅에 뭐 떨어지면 못 죽는 데잖아요. 원래 죽었겠죠. 어렸을 때는. 근데 매니저가 붙어서 그 뒤로 죽어본 적이 없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지워주면요. 그때는 매니저를 욕한다고요. 나를 이렇게 길들여 놓고 지금 빠지겠다고? 그럼 네가 길들이질 말았어야지. 이런 거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지. 다 해주다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니지. 이렇게 애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한 수 한 수 둬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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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